전경기 전경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번이나 받는데 디펙트는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또 너야 나와도 맨날 엘리스도 그지같은 것만 나오네 아 전경기 열할 병아리 아 아 병아리 병아리의 부팅과정 괜찮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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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다 좋은데 자네만 없으면 좋겠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허브가 더 많이 나와야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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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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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신 강아네. 네 이거 게임 아님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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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 뭐 이 정도면 자수하면 된다지만. 아... 아... 강냉이 다 털린 갑각기 생충. 디펙트는 아보카도에 강냉이를 털 수 있다. 어허우. 어허우. 병아리라 폭풍 쓰지도 못할텐데. 어허우. 팀좀 올려놓으면. 아... 쓸데가 있겠지. 힌보다 중요한 것은. 더 큰 힘이다. 컵하트 tiempo 허브서 절대 강화 안해주네 공포 콸 허범만 강화되어 있어서도 얼마나 좋아 때려봐 임마 도전도 디펙트 와 도갈 도갈이다 아우 뭐 이렇게까지 안나오냐 진짜 더럽게 안나온다는게 이런건가 냉기 이렇게 많아도 눈보라보다 일자사격이 더 좋네 집에서 자고 있던 눈보라 1패 폭풍 왜 자꾸 나와 병아리 때문에 쓰지도 못하는데 집에서 자고 있던 눈보라 1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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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점집 아낄까 아낄까 나중에 쓰는게 더 좋을것같은데 빌려올게 근데 일자사격 딱 하나밖에 없먹어 전기도 약해보이지만 길 많이 하기나 일자투사 죽어라 뭐? 22 곱하기 2딜 주제 누가 누굴 죽여 이거는 스네코 아닌 것 같네 전돌이 나으려나? 덩 덩 vs 현놀 덩도 할만할 것 같은데 뭐야 왜 이렇게 힘 세졌어 힘 겁나 세졌네 이제부터 메인딜은 일제사격이 한다 에너지 디펙트 금강 더 나오면 필요한 애들 다 있네 살려주세요 어 뭐야 뭐하냐 자수하면 와 미치겠네 대둠이 도라이들아 아우 뭐 씹혔어 돌겠네 와 헬로월드 압박이나 터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아 와 진짜 지독하게 안 나온다 헬로월드 쓰레기야 헬로월드 정말 갖고 싶어 던 더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저 빨리 먹을걸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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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가 좀 나번넥 구혈이다 아휴 뭐 뭐..라구.. 이게..게임인가? 뭐? 뭐? 아니 어택당 미쳤네 그거중에..터보는 진짜 미친듯이 안나온다 이건 사기야 사기를 친단 말입니까? 아.. 얘는 잘 잡겠지? 얘도 못 잡으면 진짜 디팩트의 수치 뭐? 어? 진짜 쓰레기게임 드로 진짜 쓰레기 같네 아니 진짜 이렇게 쓰레기가 지금 드로 잡혀도 되는건가? 여기 뭐가 돼? 여기 뭐가 돼? 와 3R R이 셋이라 좋으시겠어요 쓸덕쎄 시너지 보도 없나? 아.. 이거.. 안 돼.. 안 돼.. 아.. 야 죽이지 말아봐 자수요든 어 아 아 이게 뭐 야 게임 아잇 개돌아 이 게임 세상에 저런 학과도 있네 자수 못하는 디펙트 아 진짜 개혹하네 어이가 없네 진짜 니가 넣은 궁허다 아크로팡으로 버텨나 빚을 왜 일시불로 갚아야돼 갈브로 해주세요 갈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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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방어 도나 올릴걸 으앗 괜찮아 자수하면 피 다쳐 이런덱에 필요한게 백분열인데 됐어요 와 진짜 개맞네 파드 아 아 1차 사격 다다다다다다다다 베칸앨의 착했습니다 안되 큰히만은 큰가가가 따른다 아 왜 첫퍼넛 때림 어이없네 아 왜 연타종 그만하셈 내가 반칙임 법대로 하겠음 아이씨 아아 아 아 저기 쓰고 나면 뭐 덧없어 큰 힘에 따라오는 큰 깎아 살살 때려야 돼 죽을 수 있어 멸종위기 깎아 이제 죽어라 땅가털 땜에 어차피 풀피었겠다 근데 뭐 강화함 밤새끼 아 1골드만 깎아줘요 당신 혹시 빈털털이?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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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터보 놈들 자 수다하고 넘어가자 알고리즘도 키우는게 낫겠지 시내 아싸 밀점지 포션 스택 괜찮을 듯 바로 선선 은안이고 아 터보 다 빠지는거 봐 진짜 게임 쓰레기네 반복이 없네 그냥 메아리 할까 그냥 메아리하면 이기지 않을까 아니 미친 터보 다 빠져서 다음 색으로 터보도 못 가져오네 아이 뭐 메아리 이 스택만 해도 되겠지 다음 색 써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하아 참말로 흐지라이크 게임 일자사격 개선의 딥팩트 딥팩 1 2 3 2 딥팩 1 2 3 4 5 6 7 8 9 디렉터, 디텍터, 디... 스펙터 디팩터 디... 디멘터 도멘터 2700점밖에 안 나오네 엥 엥 엥 엥 엥 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